자, 이번에 진짜 기획 의도와 아주 딱 맞는 분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주먹으로 평래 구리 태계원을 평정하고 마침내 구리 남양주 짱이 됐습니다. 신윤서 도전자. 일단 뭐 인상은, 인상은 진짜. 인상 맘에 든다. 한 4개 평정할 만한 인상인데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마석에서 온 신윤서 17살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신윤서 17살이라고 하세요? 그래요, 알겠습니다. 정상진 선수.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. 파이팅! 키울 때가 돼, 키울 때가 돼. 키울 때가 돼. 키울 때가 돼, 키울 이대로 bliss. 七 antigона 정체를 펼치게 되어야 é fa 오...? 브렉, 브렉, 브렉! 가운데로! 센터로! 외보는 이 안의 리材은 9살 오우.. 야아...! 브렉, 브렉, 브렉! 아우, 합격이지 뭐. 얘 재미있네, 캐릭터가 재미있는 스타일이네. 여러분,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. 대단합니다. 아, 잘 봤습니다. 진짜 연인곱살이에요? 네. 연인곱살은 적어서는 아는데, 그런 말씀을 하시고. 아저씨 것도 얘기해. 정말 상처를 받습니까? 아니, 상처받을 세일도 아니야, 보니까. 자, 그럼 두 팀이 모두 선택을 하셨죠? 두 팀 중에 한 팀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. 팀어리, 팀자연. 어느 팀을 선택하시겠습니까? 저는. 당연히 이쪽이지 뭐. 정문원 대표님 팀이에요. 그렇지. 팀자연. 쟤는 딱 우리 쪽일 줄 알았어. 축하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저씨 순성ов. 좋은 breed. 정문원타임 정도store. 우리 실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